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뚝딱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매콤달콤해요 매콤달콤달콤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계란맛 계란맛 달콤한 맛 깨끗해요 소스 오징어 치즈볼 쫄깃쫄깃 아이스크림 한눈 times 엄청 맛있네요 바삭바삭 조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은 김치찌개 조금 더 맛있어서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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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삭아삭 치즈볼 그리고 닭마비로 구운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닭꼬치의 삼겹살이 짭조름하고 야무지도igning futures 맥주 꾸민 그리고 닭꼬치